안녕하십니까 부산 김남독은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 지혜차 왔습니다. 오늘은 3일차 마지막 날 이동 중에 제가 영상을 한 점 담아보았습니다. 이 영상 촬영은 소니 알파 6300 밀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했었는데 삼각대 없이 촬영하다 보니까 많은 바람 때문에 조금 흔들리고 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영상이기에 보시고 즐거웠으면 합니다. 미드 코로나 시대에 함께 물론 가야겠죠 백신 접종 잘 받으시고 추가 접종을 요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동 중에는 마스크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생활방역 잘 지키시고 그러시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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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외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